홍준표 시장이 발언을 하게 되면 되게 많은 언론들이 주목을 하지 않습니까? 대통령을 보호해야 된다.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좀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대통령 임기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대개 한 30% 정도 나오네요. 그러니까 한 60% 이상 정도는 윤 대통령께서 무난하게 임기를 마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내다보는데 한 30% 정도는 임기를 걱정하는 그런 목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아마 이제 홍준표 시장도 그런 바닥의 기류 같은 부분을 정확하게 읽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발언을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대통령을 보호해야 된다는 그런 홍준표 대구 강력시장의 그런 발언을 이제 설문조사 형태로 한번 이렇게 비춰보니까 대개 이제 임기에 대해서 걱정을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는 60% 정도는 댓글을 남기지 않았는데 대개 이제 대통령 임기를 우리가 왜 보장해야 되느냐 대통령께서 뭘 한 일이 있냐 이렇게 답보시는 분들이 꽤 많네요. 꽤 많기 때문에 이제 대개 우리가 민심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뭐 몇 퍼센트다 여기에서 이제 대부분 다 파악을 하는데 그 몇 퍼센트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는 정확히 알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대통령을 보호해야 된다고 이렇게 홍준표 시장께서 주장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대개 보호해야 된다는 분들이 한 70% 이상 되니까 그분들은 별로 당연히 대통령은 임기가 보장돼야 되고 우리가 보호해야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별반 의견을 필요가 안 했는데 우리가 왜 보호해야 되냐 뭘 잘했다고 보호해야 되냐 자기가 알아서 보호할 거면 뭐 보호하고 국팀당 의원들이나 잘 보호하라고 해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기 때문에 제가 이제 오늘 이 문제를 제 의견을 더하지 않고 보통 시민들이 자기 의견을 발신할 수 있는 기획을 한 게 별로 없지 않습니까 댓글에 좀 글을 남기시는데 그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그 내용도 근래에 이제 제가 설문조사를 잘 안 했는데 상당 기간 동안은 이제 설문조사를 좀 적극적으로 해서 대개 보통 시민들이 생각하는 것을 좀 알려드릴 필요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오늘도 소위 소수 의견 부글불글 끓는 민심의 소재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22대 국회가 이제 난장판이 될 건 예상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선거에서 어떻든 선거 결과를 만들었던 어떻든 간에 이긴 거죠 이겼고 또 더불어민주당의 핵심 세력들이나 조국개혁당의 핵심 세력들이 젊지 않습니까 젊기 때문에 그분들이 강하게 밀어붙일 거라고요 벌써 아무것도 협조하지 않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22대 국회가 이제 시작부터 시작해가 기싸움 기싸움으로 이제 전개될 것이고 더불어민주당은 뭐 이럴 게 없지 않습니까 개판을 치든 깽판을 치든 난장판을 치든 이럴 게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여러분 가운데서 아니 이럴 게 그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민심 민심이야 조작하면 되지 않습니까 선거 결과도 조작하는데 뭐 여론 조작 못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럴 게 없는 것이고 이제 그런 난장판의 피로도가 누적이 되면 하살이 대통령을 향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런데 이제 성대 헌법학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대한민국이 대통령 중심제를 선택하고 있지만 대통령의 탄핵소추와 관련된 부분은 의원내각제를 벤치마킹을 했고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대통령이 국회를 해산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유일한 수단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고 그저 시행령을 대통령 시행령을 가지고 이제 국정을 운영하는 건데 조국개혁당이나 더불어민주당이 일체협조를 안 할 거라고요 그럼 이제 계속 이 사람들이 그런 국정운영의 피로도를 누적하기 위해서 과달 정도로 그렇게 입법을 양산해 가지고 대통령의 거부권을 유도하지 않겠습니까 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년은 그냥 거부권 행사하다가 이제 끝날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건 뭐 예상 가능한 미래니까 그리고 지금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협조를 안 해 줘 가지고 이 금융소독에 대해서 부과되는 금투세 그러니까 이제 2025년부터 현재대로라면 그대로 이제 시행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개인투자자들이 조금 그 버는 돈을 또 다 세금으로 떼가는 거지 않습니까 이제 뭐 탈탈 털겠죠 앞으로 이제 선거도 와해가 된 상태에서 아무것도 이러면 국민들의 이익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수단이나 도구가 없기 때문에 그 동네 사람들이 완전히 뭡니까 그냥 지갑을 탈탈 털 거라고요 그런데 금투세 문제 때문에 격앙된 개인투자자들 가운데 선거 문제하고 자기의 지갑이 틀리는 문제하고 연결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을 거란 이야기죠 그러니까 오늘은 또 그 문제도 함께 말씀을 드리고 한 그 투자운용회사의 대표이사께서 나이가 좀 드신 그 업계로서 1961년생이면 나이가 꽤 드신 분이죠 자기 경험담 경험담 상장지수 펀더와 관련한 경험담을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읽어보니까 평소 제가 갖고 있는 그런 소위 투자의 그런 지혜 이런 부분하고 맥을 같이 하는 부분이 좀 많기 때문에 그 내용도 정보제공 차원에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법 전에 여러분들 이미지, 그림, 페인팅 이런 거 그러니까 AI가 만드는 그런 여러분들 특화된 AI에 대해서 소개를 했는데 이제 영화도 만들어주네요 영화도 오픈 AI 사회가 만든 소라라는 그런 전문 그런 AI가 스크립트 대본을 입력하게 되면은 영화를 만들어줬는데 제가 시범 삼았은지 한번 대본을 넣어보니까 대본이 너무 부실했는지 제가 기대하는 거하고 좀 다른 영화가 나왔기 때문에 참 AI가 이렇게 영화까지 침공하니까 실질적으로 감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위기의식을 느끼는 이런 부분을 그러면 뭐 모든 영역에 이제 다 침공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체 또 다를되는 DIB 스크립트 대본을 입력하고 있는지 저는 매일을 입력하고 있는지 이렇게 명령을 입력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새로운 예술을 입력하고 있는지